진짜 대박이다 이거. 이거 처음 봤어. 이거 전혀 안 보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진짜 거짓말 같았어요. 공에 글자가 사람 눈으로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뭘 비치니까 글자가 딱 보이고 뭔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페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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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다 묶어둔다고요. 더 잘 나와. W. I. N.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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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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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9일 검색해보니까 나와요. 나와요. 2005년 8월 9일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샌디에이고 맞죠? 파드레스가. 파드레스. 샌디에이고에서 뛰셨을 때 공이었던 거예요. 뛰셨을 때 공인데. 아 이거 안타 공인가? 첫 안타? 어 이거 이거.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에서 첫 안타. 마티네스 상대로. 뭘 써보는 게 또. 신기하다. 2005년 8월 9일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샌디에이고 맞죠 파드레스가. 일단 2일 할까봐요. 보건맨. 이렇게 하면. 박수사. 글씨가 보인다. 그러면 다른 공을 한번 보자. 야. 어? 이건 그냥 홈런 맞은 자국인데? 홈런 맞은 자국인데? 먹는데 먹는데. 아니 배트랑 부딪혀서 딱. 홈런 볼 아니야? 홈런 볼? 뭔가 막 파란색이 지운 것 같기도 하지? 무언가 쓰셨다가 저기를 되게 지우고 싶으셔서 지우신 건가? 여기 글씨가 있구나. 271인가. 271인가.